어? 기발 영검 도란거? 카메? 프로그램 카메? 아 잠깐만 아 아 PTSD 아 머리가 띵 테리 감명 머리 감명 하지만 누구도 내 기록을 깰 수 없을걸? 어림도 없지 내 기록을 깨려고 하다니 너무 건방진데? 안 되지 내가 캐리한다 뭐야 킬 땄어? 당신 초기 챌린지 벌써 실패 피자 형 그럼 7대 아 진짜 actually 디스 이즈 미! 좋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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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적인 디디와. 악. 인생이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.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. 그러니까 거울을 벗고 항상 웃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. 등산을 가면은 아마 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제 등산이 아니라 제가 들은 걸로 국토 대장동이라고 들었거든요. 뭐 1시간 걷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고 그것을 제가 굳이 해야 되나. 건강에 좋지 않고 불행해진다. 이것이 내가 내는 결론이다. 오케이. 오늘 다이어리 나왔어요? 저도 나왔어요? 아니 그냥 딱 중간 놀랐는데 내 솔케장면이었어. 미쿨 썼다고. 와 이런 장면이 나왔어? 나 왜 못 봤냐? 미쿨 썼다고 3호구. 미쿨 썼다고 2호구. 미쿨 썼다고 4 왜 이렇게 이쁜 짓 했어? 와 진. 진을 어떻게 1킬 잘생활하는데. 감탄평당 가달라고? 아 알았지 알았지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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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금성 근데 지금 우리 적혁해. 볼리베어 좀 해달라해. 볼리베어 좀 해달라는데? 주은아? 볼리베어 좀 해달라는데? 뮤비 상대로 밖에 안 한대. 뮤비 상대로 왜하냐고 도대체. 뮤비 상대로 왜하냐고 도대체. 나는 내가 언제 그랬어? 카운터 쳤잖아. 뭘 카운터를 쳐. 볼 카운터를 쳐 아니 볼벨 큐풀하면 죽었잖아 이게 이런데? 여보세요? 야 주윤아 너가 말팔 튀겼다 혁규형 혁규형 논리로 졌어 논리가 어딨는데 그 말에 큐풀하면 죽잖아 널 묻어버리겠다 오 나이스 혁규형 아 까비 대몽운동장 헬로 아직 눈치 못 쳤어 이거 아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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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무도 못하고 죽어버리죠 가기 먼저 먹고 있을깨 가가가가가 어떡할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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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시가 퓨시가 그 시는 거 맞나 퓨시가 퓨시가 쪼라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퓨시가 퓨시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냥 부들부들 으아 빡기면 간다 바로 그냥 대가리에 표시 좋은데? 표시로 으아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